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Basic 1, Unit 15, Classifications of Animals.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Classifications of Animals, 동물의 분류. 동물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분류합니다. 이름도 짓고, 특징을 짓고. 자, 이번에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첫번째 분류 방법. Animals can be grouped. 그룹 지어질 수 있습니다. 나뉘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According to 동그라미.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뭐뭇에 따라서라는 뜻이야. 뭐뭇에 따라, 뭐뭇에 의하여. 이런 뜻이야. 그들의 traits. traits는 특성을 말하는 거지. characteristic 또는 뭐 quality. 이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특성, 잘 적어놓으세요.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룹 지어질 수 있습니다. one way to classify. 이 classify는 중요한 단어야. 주제. 여기서 지금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단어지. 분류하다. 라는 동사야. 자, 여기 투부정사 나왔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classify. 분류할, 분류하는, 뭐뭇할, 뭐뭇하는 이라는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지. 자, 동물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괜찮지? by, 뭐뭇에 의하여입니다. 뭐에 의하여이냐면, whether or not,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they have backbones. 그들이, backbones는 딱 봐도 느낌이 오지, 등뼈, 척추를 말하는 거지. 척추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입니다. an animal with a backbone.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가진 backbones, 척추를 가진 동물은 is cold. 지가 불러 불려져,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여기 전문용어 나왔다. vertebrate라고 불려집니다. vertebrate는 느낌이 오죠? 척추를 가진 동물이니까. vertebrate는 그렇지.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되겠네? 척추동물이라고 불려집니다. 따라해볼래요? vertebrate. all mammals, all mammals, 모든 포유류, birds, 새들, reptiles, 파충류, fish, 물고기, 그리고 amphibians, 양소류, 얘네들은 vertebrates입니다. vertebrates, 척추동물.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다 복수로 쓰고 있지, 복수로? 다 복수로 쓰고 있는데, 근데 왜 fish만 복수, es 같은 거 안 붙였지? 여러분, 눈치챘지요? fish는 단 복수 동형, 그래서 fish, es 붙여서는 안 된다. 자, on animal, without a backbon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without이 중요하지.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지. 뭐뭇이 없는 이란 전치사지. backbone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들은, is cold,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in vertebrate, in vertebrate라고 불려집니다. on invertebrate라고 불려집니다. 무척주동물이라고 불려집니다. in vertebrates include, include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함하다. in vertebrates, invertebrates, 무척주동물은 포함합니다. insects, 곤충, flatworms, flat는 평평하지. 평평하게 생긴, 이런 벌레들을 뭐라고 하니? 그렇지, 편형동물이라고 하지. flatworms, 편형동물, 스펀지처럼 생긴 동물을. 해면동물이라고 하지. shrimp, 새우, lobster, 가재,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얘는 주어, 여기서 끝까지는 목적어, 얘는 동사. 그래서 삼형식 운장을 이루고 있어요. all vertebrates, 모든 척추동물들은, can be further, can be further. 자, 뭐 하니? 훨씬 더, divided, 더. can be, pp.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있지. 조비, pp. 나눈다, 나누어진다.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further,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into는 뭐, 뭐, 으로. two classes, 두 개의 classes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classes를 보면은, 이게 뭐 종류, 부류,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종속, 과목, 강문계, 동물의 분류 중에서 강에 해당되는 분류이기도 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종류라는 뜻도 있고, 동물 분류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서 강을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모든 척추동물은 더 나아가서, 두 개의 classes, 자, 두 개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warm-blooded animals and cold-blooded animals, 두 개. warm-blooded animals는 뭐야? 온혈 동물이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 cold-blooded animals는 냉혈 동물, 또는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변형 동물이라고 하죠. 하지. warm-blooded animals, 온혈 동물인, can regulate their body temperatures, regulate neobox. 시작. 조정하다, control 한다는 얘기야. 그들의 몸, body temperatures,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o, 그래서 even if, 비록 뭐뭇일지라는 접속사야. even if, 비록 it is very cold or very hot outside, 매우 밖이 춥거나 더울지라도, their bodies stay the same temperature, 그들의 몸은 stay the same,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온혈 동물은 mammors, birds, 이런 것들이 포유류,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해당되는 거지. 포유류와 birds. 새들은 warm-blooded, 온혈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cold-blooded animals need the sun. 자, cold-blooded animals, 냉혈 동물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합니다. 자, 뭘 유지할게? to warm their body. warm, 그럼 따뜻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따뜻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네. to warm,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자, 두부 동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지, 그 태양을 사용합니다. so, 그래서 그들의 몸 온도는 can change, 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따뜻해지니까. 뭐에 따라서? with the surrounding, 그렇지. surrounding temperature,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을 종종 rest, rest는 쉬다, 이제, in the sun, 태양 아래에서 쉽니다. 4 hours, 몇 시간 동안, 자, 동안이지, 4 뒤에는 숫자는 시간이 나와. to soak up heat. 자, heat,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누구냐면, reptiles, 파충류, fish, 어류, amphibians, 양서류, 이런 애들이, cold-blooded, 냉혈 동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해석을 했는데, 특별한 문법적인 거는, 약간 생략하고, 내용 위주로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열 번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